대구 CCC 신임 대표 간사의 배복환 목사를 위임했습니다. 대구 CCC가 9년간 총무 간사를 맡았던 배복환 목사를 대표 간사에 위임했습니다. 배복환 대표 간사는 대구 캠퍼스에 부응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열매맺는 간사들이 세워져 주님의 큰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